2판 치면 오늘 하트 그만합시다 하트 너무 스트레스다 와 진짜 하트 너무 스트레스다 나만 컨트롤 택하는 거 같애 와 지금 너무 심각한데 바보의 팜에 들고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이거 들고 가야 되고 핸드는 진짜 좋아 천톤 해? 이거 천톤 나와서 이거 내야 돼 천톤 아니었으면 안 냈는데 아이폰 10 건 아직도 017 있다는 느낌이니 지금 여기 나의 rival 맨 위에 래퍼들이 날 견제하고 있다고 이번 쇼미 사실 저번보다 힘들어 못 들어주게 나 이놈들 목소리부터 두려 사실 거의 클랜 이 나라 래퍼 쿠쉬 어쨌든 사이언티 앤 쿠쉬 Thanks for the good music 소재가 없음 꼰대가 되나봐 그렇지 난 굴을 빠인겐 당장이라도 여길 끄지 But I'm beautiful sorry We are so the beautiful We are so the beautiful We are so the beautiful 그 말은 너인 네 갓다 The 병신들 Your 다른 몸 다 바라나 나의 까라首 다 다 다 가지고 We are so the beautiful We are so beautiful That 말은 너인 네 갓다 The 병신들 Yeah, 내 몸 다 바라나 Pretty like me It's me It's me Pretty like me It's me It's me Pretty like me Pretty like me For real I'm fire I'm fire Chot 됐다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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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이가 없..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신발 순차도 못 읽어 이제 이제 눈도 침침해 블러드 쳐맞을 것 같아 천 또 나온다 이제 좀 이렇게 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난 죽고 말겠지 진짜네 어 진짜 진짜 저거 김치 폭발 자기 면상에 섰으면 좋겠다 당신이 있다면 오 대개 지가 폭겜인줄 아네 어? 복수하나 더? 밀자 밀어 이미 이미 눈앞에 아는 날은 되는데 지금도 난다면 굿굿굿 돌발톱 가져와 아악 죽는거 아냐 말 불러 아니 아 진짜 올 3댐틸 것 같아 나 진짜 오늘 필리 안좋아 좋아 되게좋아 오늘 오늘 되게좋아 오늘 난리났어 그냥 필리고 뭐고 아 이거 몸으로 찌린다고 안죽겠지? 이거 사기쳤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기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어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아까 구울 못 뽑았으면은 그냥 토템 거인댔겠네 어? 저 새끼들 미쳤네 저 뭐 이제 아라키르도 나오겠어 이거 이러다가 어? 와 아라키르다 아라키르 돌발톱 또 뽑나? 와 천톱 뽑네 개사기 개사기꾼이네 으흐흐흐 기분 좋아졌다 흐흐흐흐 아우 씨발 기분좋다 이제 아아 기분좋아 죄송합니다 아까 진짜로 너무 화가났어 먼저 샷 으흐흐흐 through